안녕하세요 느낌영어 쟤미쌤입니다. 오늘은 히컵스 페파피그 16번째 에피소드인데요. 제가 지난주까지는 레몬을 물하고 희석해가지고 제가 얼굴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를 소개시켜드렸었는데 제가 이번주에는 좀 바빠가지고 실제로 해보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얘기해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번주에 내일이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제가 조금 효과를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히컵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딸꾹질이죠? 근데 딸꾹질을 여러 번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히컵에다가 S를 붙여서 히컵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복수로. 자 그러면 바로 해설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ere we go. 히컵스 Peppa, George, Mummy & Daddy are having breakfast. 네 그렇죠. Peppa, George, Mummy & Daddy A, B, C, D Are having breakfast. 이렇게 했죠. 우리는 이제 무언가를 먹는다고 할 때 이게 eat를 보통 생각하는데 영어에서는 have를 훨씬 많이 씁니다. 그래서 are having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have는 먹다는 뜻도 있지만 무언가를 마실 때도 have를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I am having some juice. I am having some milk.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마실 때도 have를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It is a lovely sunny day. It is a lovely sunny day. 자 있었었죠. 뜻이 없는 이에 제가 매번 강조하는 거지만 날씨를 나타낸다든지 이럴 때 쓰는 이에는 뜻이 없습니다. 무언가가 lovely하고 sunny한 day 라는 거죠. It is a lovely sunny day. lovely는 보통 사랑스러운 이런 의미로 알고 있는데 사랑스러운 또 sunny한 날이다. 사랑스럽다는 말이 조금 우리가 낯설 수 있죠. 날씨를 나타낼 때. lovely한 건 뭔가 사랑스럽고 뭔가 좀 따뜻하고 뭔가 좀 이렇게 좋은 멋진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걸 꼭 이제 한국말 해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lovely는 사랑스러운이다. 이렇게 고정을 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lovely는 우리나라의 어떤 단어랑 딱 매칭이 되는 단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랑스러운 이라는 말로 해석을 해도 자연스럽지만 이런 경우에는 사랑스러운 이라는 말로 조금 해석하기에는 어색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어떤 우리나라 말로 딱 규정을 하는 것은 지향해야 되는 안 그렇게 하면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lovely한. 그러니까 따뜻하고 포근하고 뭔가 이렇게 기분 좋은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ovely하고 sunny한 데이다. 이런 얘기죠. and pepper and George can't wait to go into the garden to play. and pepper and George can't wait. 미국식 영어로는 can't wait. 기다릴 수가 없다. 그럼 조바심이 나는 거죠. 막 너무 하고 싶어서 기다릴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can't wait to go into the garden. 여기서 이제 into를 썼어요. 물론 go to the garden 이렇게 해도 되지만 into 하면 거기 안으로 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garden이라는 건 공간적으로 좀 넓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to go. 그냥 기다릴 수 없는데 뭐 하는 것을? to go. 들어가는 것을 기다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to를 쓴 거고요. to go. 근데 어디로? into the garden. 그쵸? into the garden. 뭐 하려고? to play.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얘기하면 pepper and George can't wait. 뭐 하는 거에 있어서? to go into the garden. 뭐 하려고? to play. pepper and George can't wait to go into the garden to play.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mommy, please can we go out to play? 자, 뭔가 부탁할 때 please can we?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please를 맨 끝에 써도 되죠. can we go out to play please? 이렇게 해도 되죠. 하지만 페퍼는 please를 앞에 쓰는 경우가 많은데 please can we? can we? 오늘 나하고 George이니까 can we go out? 뭐 하려고? to play. 이렇게. please can we go out to play? you can go out to play when you finish your breakfast. 자, 어른이 어른아이에게 하는 말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얘가 한 말을 그대로 받아서 you can go out to play. you can go out to play. 언제요? when you finish your breakfast. 언제요? when you finish your breakfast.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빠가 할만한 말이죠. 너무 급하게 마시니까 don't drink your juice. don't drink your juice too quickly. don't drink your juice too quickly. don't drink your juice too quickly.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빨리 마시지마. 아이고. 조지 드랭크죠. 드랭크. 방금 마셨으니까 드랭크의 과거형은 drank를 썼습니다. 조지 드랭크, his juice too quickly. 조지 드랭크, his juice too quickly. and now he has hiccups. 우리는 딸꾹질을 한다 라고 얘기하니까 do 라는 동사를 쓸 것 같지만 영어에서는 어떤 증상 여기서는 아픈 것 까지는 아니지만 증상이죠. 이런 증상을 얘기할 때 have 동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he has hiccups. 근데 만약에 머리가 두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he has a headache. 만약에 감기가 들려 있다 그러면 he has a cold. 이렇게. 또는 콧물이 나온다 그러면 he has a runny nose. 목이 따갑고 아프다 그러면 목간기가 걸려 있다 그러면 he has a sore throat. 이렇게 어를 꼭 씁니다. 여기 신체 부위나 어떤 증상에 어를 쓰는 게 참 특이한데요. 신체 부위가 아니고 증상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a headache, a cold, a runny nose, a sore throat. 그 다음에 심지어는 열이 가지고 있다고 할 때도 he has a fever. 이런 식으로 어를 꼭 씁니다. 그리고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이 문장 그대로죠. Can we go out to play now, mommy? Not while George has hiccups. Not. Not. 안 된단다. You can't go out to play. Not을 쓰고요. Not while. 이걸 문장을 또 얘기하면 너무 반복이 되니까 흐름상 Not while George has hiccups. 안 된단다. 조지가 hiccups 하는 동안에는 이렇게 얘기했죠. But George's hiccups have gone, mommy. How are they, George? But George's hiccups. 조지의 딸꾹찌기들은 George's hiccups. George's hiccups have gone, mommy. Have gone. 가버렸다. 사라져 버렸다. 이런 얘기죠. Have gone, mommy. 사라져 버린 것도 막 일어난 일이죠. 현재 완료가 막 일어난 일에 쓴다. 이것보다 더 넓은 개념이지만 어쨌든 이 넓은 개념 가운데 막 일어난 일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일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게 현재 완료거든요. 그래서 막 일어난 일이 거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막 일어난 일에 현재 완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have gone. 가버렸다. 이런 얘기죠. 없어져 버렸다. 그렇죠? 그리고는 heaven day, George. 여기서 heaven day라고 그랬는데 이 day가 뭘 뜻하는 걸까요? 2초 드리겠습니다. 1초 2초 네. heaven day의 they는 hiccups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그랬지? 그러지 않았니? 이런 얘기죠. 여기서 그것들은 hiccups를 얘기하는 거죠. heaven day, George.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얘기하면 George's hiccups have gone now. 그리고는 조지한테 heaven day, George. 걔네들이 그러지 않았어? 사라져 버리지 않았어? 이렇게 다시 물어보는 거죠. 조지한테도 오, all right. 그래? 좋아. you can go out and play. 여기서는 and을 썼죠. 놀러 나간다고 해도 되고, 놀러 나가는 건 go out to play지만, 나가서 노는 거는 you can go out and play.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but look after George. 영국식 발음으로 했으니까 look after라고 했는데 미국식 발음은 but look after George. 다른 말로 하면 but take care of George. 이렇게 하겠죠. 아,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이들 버전으로 해야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아이들 버전으로 좀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네. Peppa and George love playing in the garden. 자, 이 뉘앙스를 좀 따라서 하시면 좋겠어요. Peppa and George love playing in the garden. 이런 식으로. 이러다가 그냥 Peppa and George love playing in the garden.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언어적인 맛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을 좀 더 감정을 넣어서 또 상황에 맞춰서 언어적인 느낌이 나도록 말을 해야 이 문장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Peppa and George love playing in the garden.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George, I'm gonna throw the ball. And then you have to catch it. 자, George. I'm gonna. I'm gonna. 그렇죠. I'm going to. I'm gonna. I'm gonna throw the ball. 내가 던질 거야. 던질 거야. Be going to 동사. 아 자 예 다시 네 어린아이 버전으로 여러분 I'm going to throw는 I'm going to를 I'm gonna 라고 할 수 있습니다. going to를 간단하게 말하면 gonna가 되거든요. 그래서 I'm gonna throw the ball. 공을 던질 거라는 얘기죠. 뭐 할 거라고 할 때는 I'm gonna 하고 throw I'm gonna throw I'm gonna play 이렇게 할 수 있죠. throw the ball. And then 그리고 나면 너는 You have to catch it. 너는 그걸 캐치해야만 돼 뭐 뭐 해야만 돼 Have to 죠. You have to catch it. 그걸 잡아야만 돼 이렇게 조지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George, please stop hiccuping. George, please stop hiccuping. 여기다가 hiccup에다가 ing를 붙였죠. hiccup, hiccuping. 그래서 stop 다음에는 멈춰라 이건데 hiccup하는 것을 멈춰야 되니까 워만한 것이라고 하려면 이렇게 ing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쵸? 워만한 것을 멈춰라고 할 때 그래서 stop hiccuping. 그러면 뛰는 걸 멈춰 뛰지마 할 때는 stop running. 자 걷는 것을 멈춰 걷는 것을 멈추라는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점프하는 것을 멈춰 stop jumping 이렇게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워만한 것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now you throw the ball to me, you throw the ball to me, 나에게. to라는 것은 어디를 향하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to me, 나에게. and I have to catch it. 이렇게 했죠. I have to catch it. 근데 여기서 얼핏 들으면 I'll have to. 그래서 I에다가 we를 넣어서 I'll 이렇게 한 것 같기도 한데 확실히는 제가 다시 들어봐야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그걸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about George George Oh dear George's hiccups are spoiling the game Oh dear 아이고 이런 George's hiccups Geor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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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되죠. George's 딸꾹질은 George's hiccups are spoiling the game 자 여기서 스포일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스포일은 뭔가를 망치다 이런 뜻입니다. 못 쓰게 만들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스포일은 어떤 단어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스포일러 우리가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은 뭐 알지 모를지 모르겠는데 영화에 대해서 스포일러라는 게 있죠. 스포일러는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해서 그 영화의 내용을 미리 알게 만들어버린다. 그러면 그 영화를 보는 재미를 약간 반감시키는 약하게 만들어버리는 영화를 재미없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영화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스포일러인데 그런 영상이나 그런 걸 스포일러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스포일러라는 말은 뭔가를 망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are spoiling 망치고 있다는 거죠. 뭘요? the game. 게임을 망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지즈 히컵스 are spoiling the game.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지즈, I know how to cure hiccups. 자, I know. 나는 안다는 거죠. I know. 뭘 알아요? How to cure hiccups. 어떻게 뭐뭐 하는지. How to do something. 이거죠. How to play the game. How to operate the camera. 좀 어렵나요? How to use the camera. 이렇게 되는 거죠. 카메라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거. 그래서 how to do something. 하는 거는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거죠. 여기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cure라는 단어가 있죠. cure. cure가 병 같은 걸 치료하는 게 cure입니다. 그래서 I know. 아는데 뭘 알아요? how to cure hiccups. 히컵을 어떻게 cure 하는지 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을 얘기하죠. You have to do what I say. 자, 방법을 얘기하기 전에 You have to do. You have to do. 너는 해야 돼. You have to do. 뭐를요? What I say. 내가 얘기하는 것을. 그래서 what은 무엇이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데서 쓰일 때는 여기서는 what I say. 내가 말하는 것.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 그래서 you have to do. 너는 해야만 돼. what I say. 내가 말하는 것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하라는 거죠. rub the top of your head and rub your tummy. 자, 여기서 재미있는 제안을 합니다. rub, rub, b, b로 끝나죠. rub. 그래서 b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rub 이렇게 해야 됩니다. rub. rub the top of your head, rub the top. 자, top은 하나죠. 특정하죠. 그래서 top. 이렇게 the top입니다. 하나보다 특정하면 the를 쓰거든요. 그래서 rub the top of your head. 그렇죠? 이걸 이렇게 문지르는 거. 문지르는 게 rub입니다. rub. 그래서 rub the top of your head. 그리고 뭐라고 했죠? and rub your tummy. rub your tummy. 배를 갖다가 터미라고 하거든요. tummy. 그래서 rub your tummy.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 동시에 하는 거죠. 동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good! now your hiccups have gone. now 이제 your hiccups have gone. 네 딸꾹질들은 가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peppa's cure for hiccups doesn't seem to have worked. 자, 여기서 peppa's cure 이렇게 나왔죠. peppa's cure for hiccups. hiccups을 위한 peppa의 cure. peppa의 cure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I know how to cure hiccups. 이때의 cure는 동사입니다. 혹시 동사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 위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동사라는 건 뭐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how to cure의 cure는 치료하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는 peppa's cure for hiccups의 이 cure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치료법.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eppa's cure for hiccups 딸꾹질들을 위한 peppa의 cure 치료법은 doesn't seem. 그렇죠. doesn't seem. 그래서 doesn't seem이라고 하는 거는 주어. 주어라고 하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주어는 이제 앞에 나오는 게 주로 주어입니다. 앞에 누구누구가 무언 뭐시 이런 거요. 그래서 peppa의 cure. peppa의 cure가 주어이기 때문에 doesn't seem. 우리가 이제 3인칭일 때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3인칭이라는 말을. 나는 1인칭 너는 2인칭. 나와 너를 제외한 모든 건 3인칭. 그래서 3인칭이고 하나일 때는 doesn't를 쓰죠. 그래서 doesn't seem. seem이라는 건 뭐 뭐인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 doesn't seem이면 뭐 뭐인 것 같지 않다. to have worked. 자 여기서 work는 일하다는 뜻이 아니라 작동하다, 작용하다, 뭔가 먹히다, 들어먹히다 이런 거거든요. 먹히는 것 같지 않다, 작용한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인데 자 여기서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doesn't seem to work 하면 되는데 왜 have worked라고 했을까요? 2초 드리겠습니다. 1초, 2초. 네. 이게 뭐냐면 to 다음에 동사가 나올 때 그냥 동사를 쓰면 그냥 일반적인 경우인데 have 다음에 worked 이런 식으로 현재완조 스타일의 어떤 구조 have 과거분사. 이것도 어렵나요? 어쨌든 have worked 이렇게 하면 과거에 대한 느낌입니다. 이미 지나간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뭔가를 치료를 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제안을 한 걸 따라 했는데 이게 work 하지 않았잖아요.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doesn't seem to have worked. have worked. work 한 것 같지가 않다. work 했다는 거죠. 했다는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doesn't seem to have worked.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to 다음에 동사가 나올 때 그냥 기본형을 쓰면 그냥 일반적인 경우인데 to have 과거분사. to have worked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용한 거 같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넘어갈게요. 조지, you've done it all wrong. 자, 이 말은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도 몇 번 봤는데 you've done it. you've done it. 네가 그걸 했는데 all wrong. 다 모두 잘못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퇴박을 줍니다. 후사리를 주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뭐 이렇게 치료한다고 큰소리 치고서 뭔가 제안을 해놓고서 이게 안 먹히니까 이제 또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진작 그걸로 하지 왜 안 했을까요? 그래서 재밌는데 I know a better way. I know a better way. 뭐 하는? to cure hiccups. hiccups을 cure 하는 better way. a better way. 더 나은 방법. 여기서 외인은 방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I know a better way. to cure hiccups.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자 first 처음에는 처음으로는 jump up and down. jump up and down. we are the key라는 거죠. 몇 번이요? three times. three times. 한 번 뛰라고 하면 once구요. 두 번이라고 하면 보통 twice 씁니다. 어... 어떤... 뭐... 저기... 걸그룹 이름인 것 같기도 한데 twice. 스펠링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세 번이라고 하면 three times, four times, five times, ten times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뒤에 뭐라고 그랬냐면 on one leg. on one leg. 그랬단 말이죠. on이라는 건 항상 접촉입니다. 접촉. 접촉되는 게 on이거든요. 접촉. 접촉이기 때문에 위의 라는 뜻도 될 수 있고요. 접촉이기 때문에 한 다리로 하는 거 한 다리로 이렇게 한 다리로 이렇게 있는 거는 땅에 한 다리가 접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on one leg.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on이라는 건 항상 접촉 또는 위의 라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jump up and down three times. 뭘로? on one leg. 한 다리만 접촉해서 이런 얘기죠. 한 다리로 이런 얘기죠. 그대로 따라합니다. 우리 순진한 조지. now wave your arms up and down and stick your tongue out. 자 now wave your arms wave는 원래는 흔들다 이런 게 wave거든요. 또는 파도처럼 이렇게 막 구비치는 것도 wave고요. 이걸 몸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wave잖아요. 그죠? wave 뭐라고 했죠? wave your arms up and down. 이건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기서요. 이게 wave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wave your arms up and down. 그 다음에 and stick your tongue out. stick은 내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stick이 이런저런 뜻이 좀 있는데요. stick은 붙이다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sticker라는 말은 접착하는 게 sticker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는 내밀다. stick your tongue out. stick 다음에 out을 썼기 때문에 내밀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 내미는 거죠. 이렇게 stick your tongue out. 이걸 갖다가 stick out your tongue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stick something out인데 이런 out 같이 뒤에 가는 말은 앞으로 당겨가지고 stick out your tongue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stick your tongue out 이렇게 했죠. 이때 stick와 out이 의미상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빨리 돌라는 거죠. turn around turn around quickly three times 그랬단 말이죠. 빨리 돌면 어지럽죠. 그죠? 페파의 새로운 큐어 여기서도 큐어는 명사겠죠. 치료법 그래서 페파의 새로운 치료법 도 작용하지 않았어요. 이 either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상대방이 I'm hungry, 그러면 I'm hungry too 상대방이 I'm tired, 그러면 I'm tired too 이렇게 되는데 상대방이 I'm not hungry, 그러면 I'm not hungry either 상대방이 I'm not tired, 그러면 I'm not tired either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조지 스틸, 조지 스틸, 여전히 조지 스틸 has hiccups I know, to cure hiccups, the ill piggy must be given a shock 자, 읽어보겠습니다 I know, 자 이제 알겠다는 거죠 왜 이제 알까요? 좀 미리 알았으면 좋겠는데 To cure hiccups, 여기서 to를 먼저 썼어요 원래 이제 주어라고 할까요? 누구누구가 무엇무엇이 할 때는 to를 먼저 안 쓰는데 To cure hiccups라는 거는 To cure hiccups까지는 주어가 아직 안 나온 겁니다 누구누구가 또는 무엇무엇이 이런 말이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그 hiccups을 큐하기 위해서는 이런 얘기죠 멍하기 위해서는 이런 뜻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멍하기 위해서 할 때 to 다음에 동사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to cure hiccups, 딸꼭지를 큐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주어가 나오죠 누구누구가 the ill piggy ill이라는 말이 아픈 이런 뜻입니다 그죠? sick하고는 좀 다른데 sick은 몸이 이렇게 아픈 건데 일은 이제 조금 뭐 이렇게 증상이 있고 병이 있는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sick pig이라고 하지 않고 sick은 몸이 전체적으로 좀 아파서 뭐 침상에 누워 있어야 되고 이런 상태를 sick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the ill piggy 아픈 그 피그가 이제 그 다큰대지를 pig라고 한다고 하면 어린 돼지는 pig이라고 하죠 그죠? the ill piggy must be given a shot 이게 조금 까다로운 말인데 must give 하면 줘야만 된다는 거죠 must be given은 주어져야 된다는 거란 말이죠 give 되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주문을 당해야 된다? 어렵나요? 그래서 주는 게 아니라 give를 당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 받아야 된다는 거죠 뭐를요? a shot 여기서 a shot은 명사죠 그죠? a shot은 충격입니다 whoa! 이렇게 하는 놀래는 어떤 음 여기서 보면 놀래킨다는 뜻이 있는데 사실 놀래키는 게 아니라도 어떤 충격을 주는 거는 shot이죠 shot 그죠? 그래서 shot이 주어져야 된다 shot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ill piggy 피기 이런 증상이 있고 이런 피기는 새끼 대지는 must be given 뭐 해야만 된다 must be given give 되어야 된다는 거니까 must be given a shot shot을 be given 해야 된다는 거죠 give 되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조지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shot을 George, I'm going to scare you but you must remember it's only a game and it'll stop your hiccups George, I'm going to scare you I'm going to 난 뭐만 할 거야 I'm going to scare you 내가 널 무섭게 할 거야 but you must remember must 한번 더 나왔습니다 뭐만 해야만 된다 you must remember 뭐를 기억해야 돼요? it's only a game 그게 단지 게임일 뿐 게임일 뿐이라는 걸 but you must remember it's only a game and 그리고 it will stop 그게 it will stop your hiccups 멈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의 딸꾹지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remember this is just pretend and scaring 자 여기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뭔가 좀 심상치가 않죠 remember 기억을 해 this is 이거는 그냥 this is just pretend scaring 그래서 pretend 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원래는 머머니 척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안 그런데 머머니 척하다 이런 건데 여기서는 그런 뜻에서 조금 다르게 쓰였습니다 머머인 것 같은 가짜로 하는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형용사에요 형용사 형용사 어렵나요? pretend 가 scaring을 꾸며주고 있어요 그래서 단지 머머인 척하는 그런 척하는 진짜가 아니고 가짜로 그런 척하는 그런 무섭게 하는 거다 여기서 scaring을 무섭게 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this is just pretend scaring pretend다는 scaring이야 그러니까 걱정은 그렇게 심하게 하지마 그리고 너무 놀라지 말고 이거는 그냥 너의 딸꾹지를 갖다 고치기 위해서 pretend 하면서 하는 scaring이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this is just pretend scaring 예 이 장면이 좀 놀랍죠 페퍼한테도 나오기 어려운 그런 어떤 저음의 그냥 공격이 나왔는데 어쨌든 자 you mustn't 하면 안돼 you mustn't so roughly rough 가 거친인데 roughly 하면 거칠게 해줘요 그죠 so roughly 그렇게 거칠게 매우 거칠게 그래서 you mustn't play so roughly with George 조지한테 그렇게 너무 심하게 거칠게 하면 안 돼 너는 이런 얘기죠 he is only little 그냥 단지 어린아일 뿐이잖아 이런 얘기죠 sorry mommy sorry mommy i was just trying to stop 조지's hiccups sorry mommy i was just 뭐 난 뭐 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어머니 이런거죠 엄마 i was just trying 뭐 하려고 애쓰 애쓰고 있었을 뿐이에요 i was just trying 뭐 하려구요 to stop 조지의 hiccups 이렇게 조지의 hiccups 멈추려고 했을 뿐이에요 이런 얘기죠 eventually 또는 finally 이런 말이 적당하겠죠 결국은 마침내 조지의 hiccups have gone 사라져 버렸죠 here comes 는 누가 온다고 할 때 여기 오네요 이런 말이죠 here comes daddy pig 뭐와 함께 with 뭐와 함께 with two beakers of juice 자 여기서 보면 비이커를 썼어요 우리는 이제 예전에는 과학시간에 비이커만 비이커가 나온 줄 알았는데 이런 일상생활에서 쓰는 이런 컵을 비이커라고 하나 봅니다 영국에서는 제가 볼 때 영국영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two beakers 두 잔이니까 two beakers s로 붙였죠 of juice 이렇게 근데 미국영어로 하면 뭘까요 two glasses two glasses of juice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미국영어로 바꾸면 here comes daddy pig 뭐와 함께 with two glasses of juice 이렇게 되겠죠 겟은 얻는거죠 이렇게 가지게 되는거 그래서 you will get hiccups again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거죠 I'm not as little as George I can drink juice as quickly as I want to 자 여기 보겠습니다 I'm not as little I'm not as little I'm not as little 제가 예전에 as 가 같이 나오는 경우에 이렇게 앞에 as 다음에 나오는 그 단어 뒤에서 끊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뒤에 as 바로 앞에서 끊어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I'm not as little 나는 그만큼 어리진 않아요 누구만큼요 as George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I'm not as little as George 이렇게 I'm not as little as George 합치면 그렇게 되는거죠 I can drink juice 나는 마실 수 있어 마셔도 괜찮아 I can drink juice as quickly 그만큼 빨리 얼마만큼 as I want to 내가 하고싶은 만큼 빨리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as I want 까지 해도 되는데 왜 as I want to 까지 했을까요 2초 드릴게요 1초 2초 네 one two 에 이 two는 그 뒤에 동사가 안나왔지만 동사가 나온 것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조금 더 이어서 말을 하면 I can drink juice as quickly as I want to drink 이렇게 또 더 길게 하면 as I want to drink juice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거죠 근데 그걸 다 하면 이게 이제 중복이 되니까 어 언어라는건 중복을 사람들이 말할 때 언어에서 중복을 싫어하거든요 중복하면 재미가 없고 따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I can drink juice 나는 주스를 마셔도 괜찮아 마실 수 있어 as quickly 그만큼 빨리 얼마만큼 as I wan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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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ink 하고 싶은 만큼 빨리 as I want to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어 이게 비교적 좀 짧거든요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걸로 맞췄는데요 지금 저희가 백신 그러니까 16번째 에피소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10개가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26까지 에피소드를 하고서 다시 1편으로 돌아가서 반복하겠습니다 26까지 하면 총 아 26주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 26주면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정도 이걸 반복하면 기본 운영은 어느정도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테니까 계속해서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그러면 페퍼픽 해설 마치겠습니다 네 느낌영업 재미있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